지금 블로그 페이는 고객이 결제하기에 사용 안 하는 고객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대표님 고객이 결제할 때 네이버 페이를 사용 안 하는 고객이 결제를 하려면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솔루션 결제가 있는데 그중에 그냥 고객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블로그 페이만 있는 게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는 그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결제 수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서요. 여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지금 그 예를 들면 고객은 이 다양한 결제 수단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네이버 페이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스마일 페이도 있잖아요. 네. 신용카드도 저희가 결제할 때 원하는 신용카드로 선택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음. 이해 되죠. 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나는 링크값만 주는 거고 결제 수단은 고객이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결제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별도구 사업자를 여러 개를 운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스토어는 한 사업자당 3개까지 만드는데요. 바로 3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6개월 단위예요. 6개월. 최초 만들고 나서 6개월 후에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여기 보면 판매자 정보 있죠. 판매자 정보 들어가면 여기 어디에 있으려나. 정보번경 신청. 여기 들어가면 여기 보이는 게 스마트 스토어 추가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표자명을 바꾸거나 양수양도 하거나 옛날에는 양수양도 할 때 그냥 서류만 작성하면 됐는데요. 지금은 양도하는 사업자가 파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말소한 거를 그 증서를 가지고 제출해야지 양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공동 명의로 사업자로 올라탄 다음에 나중에 먼저 있던 분이 빠지는 형태로 가는 거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는 그냥 계약서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낫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거를 딱 하면 들어가셔가지고요. 정보 신청 누르고 스마트 스토어 이거 누르면 해당 계정은 스마트 추가가 불가합니다. 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지금 이미 다 만들었어요. 3개를. 3개를 만들다 보니까 더 안 만들어진다고 뜨는 거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조건이 이것도 조건이 뭐냐면요. 그래서 직전 스토어 만든 지 6개월이 지난 후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직전 연도 매출 똑같이 800만 원 3개월 누적. 그 다음에 굿 서비스 상태. 서비스 반품이라든가 이런 거 AS 잘하고 이런 거 했다 이거예요. 그 조건일 때마다 조건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조건되면 이쪽에 지금 여기 지금 뭐냐 1대1 무늬. 여기에서 지금 3단 유형에서 스토어 계정 추가. 스마트 스토어 계정 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6개월 이상, 8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굿 서비스, 이용 정지. 뭐 이거는 없고요. 거의 이 세 가지 되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어를 3개 하고 있다는 건 최소한 1년 6개월 운영했다는 뜻이에요. 스토어를 6개월, 6개월, 6개월마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고 어디 갔어? 마지막 거요. 공급사 측, 셀러 측 제안서 만들 때 대표님의 50, 40, 40, 40, 40. 아 그 제안서요? 그죠? 그냥 저는 이런 포맷만 말씀드린 거고 포맷만 말씀드린 거고 하도 이거 그 형식이나 기준도 모르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빨리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올려놨을 때 이거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소가서가 뭐 그런 거겠죠. 제안서 지금 만약에 공급사한테 제안을 한다 공급사에서는 뭐 꽤 많은 데서 제안서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표지도 저는 안 쓰고 싶어요. 이것도 사실은 의미도 없어요. 이것도 의미가 이건 의미가 있겠죠. 내 담당자 전화번호 연락처 빤한 얘기들인데 뭐 매일 보는 사람들인데 근데 최소한의 걸로 만들어서 근데 이 정도는 의미가 있겠죠. 공급사 입장에서 그래서 니네 상품은 어느 채널 통해서 파는데 이 정도는 의미가 있을 거고 여기는 하나 정도 또 체크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과거에 뭐 팔아봤는데 내 상품 똑같이 잘 팔 수 있겠어?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같이 넣어주는 정도고 여기서 집자면 정말 딱 필요한 거 벤더 연락처 그리고 어느 채널에서 어떻게 팔고 있니? 너는 이거 팔고 있습니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이걸 안 넣어도 돼요. 이것도 하지만 넣어주면 더 좋겠죠. 과거에 이거 해봤습니다. 이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최대한 간략하게 하라는 거죠. 많이 해봐야 보지도 않는 거 괜히 빼버린다고요. 골치 아프니까 근데 임팩트 있게 꼭 필요한 것만 넣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셀럽들한테 제안할 때는 뭐 그거에 조금 다른 버전이 되겠죠. 결국엔 자, 그리고 넣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 페이지 삭제하고 쓰세요 라고 한 거고 지금 이 내용이 필수 내용인데 생각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도 이것도 지키고 싶어요. 저는 의미 없잖아요. 맨날 보는 거 제 뿐만 수많은 사람한테 볼 텐데 여기도 굳이 필요한 거는 연락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것도 필요 없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맨날 이거 받고 이거 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누군가가 아, 공동구매하면 이렇게 좋아져. 누군가가 줬을 거려. 아마 의미 없죠. 하지만 이거 의미 있죠. 어떤 식품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 벤더한테 이런 건 좀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한테 그리고 실제로 제안 공급할 상품을 넣어줘야죠.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 한 장으로 해서 눈에 확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엑셀로에서 이런 식으로 제품명하고 객단가하고 수수료 얼마 과세, 무과세 그 다음에 중요하죠. 언제까지 주문식, 당일 배송 그 다음에 택배비 이런 거는 의미 있죠. 본인들한테도 고객들도 많이 물어보고요. 이 정도만 최소한으로 하고요. 컨택트에서 피드백이 오면 그때부터는 10장짜리든 20장짜리든 그때 밀어넣으면 돼요.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아예 초이스 자체를 못 받으니까 문제인 거지.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끝에서 군림을 하죠. 지금 어쨌든